오빠 같은 사람 말고, 그래도 오빠 같은 사람 말고, 그래도 좀... 뭐가 이런 소리야! 떨어지세요! 오, 왔습니까? 안녕하세요. 약간은 어색하는... 커피 사오셨나 봐. 아까 눈 마주쳤는데, 해피하던데? 아, 또 이런다 또! 아니면 뭐... 케이크, 케이크 먹을래요, 케이크? 내가 오빠라서 내가 또 사야지! 아니야, 아니야, 케이크 먹을래요, 말래요, 오케이. 그럼 눈치고 갔다와! 오케이! 물어보지도 말고, 갔다와 그냥! 아, 오케이! 가면 둘이 어색하죠, 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색한 건가? 그러니까. 아, 멜빵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 아, 진짜요? 저도 멜빵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네. 남친구로. 네? 남친구로. 어색하다, 어색해, 진짜! 오빠, 케이크 드십시오! 어, 고마웠다. 나 다이어트 때문에 내 거 하나 빼. 아, 너 안 먹어? 아, 진짜요? 아예 안 먹어. 아, 저 살 빼려고. 지금도 귀여운데? 사실 제가 오빠 팬이라서 오늘 생얼인데 부끄러워서 마스크를 계속 끼거든요. 아니야, 벗어도 돼. 상관없어. 아, 진짜로 집에서 시도때도 없이 막, 성룡. 그거 정말 오씨, 이러면서 막 얘가. 아, 진짜로? 아, 오빠 이거 좀 드세요. 오빠, 드세요. 오빠, 드세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약간 이거 봤어요? 이거 보면은, 이거 하거든요? 이거 말고 얘가 하는 게, 이게 보면은, 그냥 이거를 주고 난 뒤에 바로 가는 거야. 그냥 진짜 아예 랩트 한 명만 주고. 이거, 이거 오빠 알아요? 옛날 한참 유행했었는데, 나라도 다니면서. 편집 진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오빠 편집 아직까지도. 그, 핸드폰으로 편집하는 사람들이. 아, 괜찮네. 괜찮죠? 괜찮아. 응. 바꿔, 바꿔 먹은 건가? 아뇨, 저. 야, 뭐. 뭐지? 바꿨는. 아뇨, 저 마스크를 안 벗어서. 뭐야? 아까 미진 언니 케이크 사러 갔을 때, 어색해서 훌쩍훌쩍. 아, 먹었으면 안 먹었어. 아, 입에서 지금 단내 안 하는데. 뭐지? 바꾼 거 아니야, 이거? 아, 아니에요. 저 커피로 원래 별로 안 줘. 그래, 잘 안 먹어요. 아, 케이크 좀 드세요. 어, 먹어. 뭐냐? 아, 오빠가 먹었잖아. 안 먹었으니까. 아, 진짜. 아, 이 오빠 진짜 극장 다닐 때도 남의 커피 다 뺏어먹고 다닐 거잖아. 나 그렇게 나쁜 새끼 아니다. 맞잖아. 오빠 극장 다닐 때 그랬잖아요. 남의 커피 다 뺏어먹고 다닌 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했지. 하나밖에 없는 쿠키. 오빠 드세요. 아니, 네가 다이어트는 네가 먹어야 되는데. 아뇨, 아뇨, 아뇨. 오빠 안 갔었죠? 난 안 갔지. 아, 오빠 안 갔었구나. 이곳까지 나가서 다 하더라고요. 나 얘 깜짝 놀랐어. 아 씨, 광고. 여기. 아, 안 갔어. 아, 안 갔어. 아, 안 갔어. 아, 안 갔어. 주변에. 아, 근데 나도 아메리카를 좀 해볼까? 그건. 아, 그때 잘 했던 거 같은데, 아닌가? 케이크를 안 먹었고. 뭐 컨텐츠가 있어야 돼. 뭐야? 어디 갔냐, 또? 먹었지? 솔직히 말해. 먹었지? 저는 근데 마스크를 내린 적. 어, 근데 뭐지?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손 봐봐. 화딱스라게 하네, 더 이상. 나만 병신인 거야? 뭐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사망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안 먹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 어디 갔냐고, 내 말은. 알겠어. 내가 먹었어. 넌, 나는 대화를 하고 있어. 어디서 먹었다는 거야? 아니, 내가 먹었어. 내가 입이 하난데, 뭐 옆구리 먹었다는 거야? 뭐 어디서 먹었다는 거야? 그럴 거면 제가 그냥 쿠키하러 사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 영상 쿠키야, 뭐야? 쿠키 영상 쿠키. 영상 쿠키. 영상 쿠키. 아, 영상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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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한 입만 먹어요. 딱 한 입만. 박초리, 내가 먹는 거 보다 먹여도 해요. 언니 웃음이 진짜 저로 나오네. 아니, 근데 쿠키도 어디 갔냐고. 약간 스킨십 하는 건데, 뭐 좀 잘생긴 거라고. 뭐야. 이거 봐. 뭐야. 오케이. 아니, 우리가 하려던 게 스킨십 하는 건데, 이제 오빠 같은 사람 말고, 그래도 조금은 이제 오빠 같은 사람 말고, 그래도 조금은 이제 오빠 같은 사람 말고, 그래도 좀 따주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좀 달라서. 왜 이렇게 횡설수설 하냐? 네? 아니, 그게 뭐가 이런 소리야. 똥 주세기. 똥 주세기. 똥 주세기. 야, 씨. 빨리, 진짜. 어디. 얘 진짜. 우와. 얘 욕심봐봐. 야. 이거 뭐예요, 이거? 우와. 이거 언제 틀었어? 어떻게 먹은 거야, 제가. 컴퓨터 먹었지? 그치? 빵꾸를 틀었네, 야? 하하하하하하. 오, 진짜. 오, 정말 이상해. 야, 무슨 오리, 오리 그거 같아. 펠리카 펠리카. 펠리카. 칼을 빼고 있는 구라에 그러면? 하하하하. 이렇게 먹을 리가 없지. 하하하하. 나 사드릴 거야, 오빠. 어. 하하하하. 근데 그것도 얘가 먹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